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의도보다 부천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부천에 이분이 계시기 때문인데 부천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직접 또 만나고 계신 유한타 증권의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아침 방송에도 한 두어 번 정도 오셨던 것 같고요 이제 3프로TV 또 즐겨 보신 분들은 우리 부천증권맨 우리 박현상 차장님을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손님 좀 늘어났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없군요 네 제가 좀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부천에도 지금 투자하시려는 젊은 분들 많이 좀 늘어난 건 사실이죠 뭐 저희 부천 지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이게 수치로서 보일 수 있는 게 요즘은 지점이 오시지 않고 아 하긴 온라인으로 하시니까 모바일로 이제 스마트 계좌 개설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모바일로 개설하시면 굉장히 많아서 아침에 출근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개설 건수들이 좀 밤새 이렇게 많이 늘어나 계시구나 네 그렇게 네 자 부천의 존리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장 마감상황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네 제가 손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9시 10분 정도에 전화 오시더니 어제 미국장 나스닥 3% 하락한 거 보고 이제 걱정이 나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신용매매를 좀 하시는 분이고 네 신용매매라는 게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데 다 팔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아 큰일 났다 경험적으로 이제 다 팔자 하시면 진짜로 장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려드리고 생각해 보시죠 하고 이제 오후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안 팔겠다 하시더라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시장이 거의 바닥을 찍을 때 공포가 극도로 나와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아 오히려 그게 바닥이다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좀 오늘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내성이 생긴 증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성이 생긴 증시 우리가 시장을 하락을 걱정하는 이유가 될 경우는 코스피 빠질 땐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근데 중소형주 매매하고 네 왜냐면 코스피 그 뭐 삼성전자 빠져봤자 2, 3%고 이런데 삼성전자가 빠질 때 내가 들고 있는 다른 주식들이 동반으로 7, 8%씩 빠질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빠질까봐 아침에 걱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수 2% 빠지는데 그렇죠 종목은 한 8%씩 빠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가 코스닥 기준으로 한 2배 이상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걱정되는 것 같을 경우는 아시다이피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플러스 내놓고서 다른 거 다 박살날 때 이런 데가 또 힘들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아 아침에 이제 나스닥 3% 빠졌으니까 국채금리 급등했고요 그래서 어려웠던 상황에 불구하고 오후에 11시 정도 지수를 보니까는 종목들이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시장 해볼만 하다라고 느낀 거고 이게 제가 내성이라 말씀드린 이유도 제가 예전에 2018년 17년도에 금리 인상 시즌에도 처음 금리 인상 한다 그럴 때는 장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처럼 두세 번 정도의 금리 발작 텐트럼이라고 그러는데 발작이 나오는 것부터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그 처음보다는 덜 빠지거든요 같은 악재를 보더라도 똑같은 악재가 두 번 세 번 갈수록 시장은 그게 적응이 되게 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26포인트 빠졌고 코스닥은 2포인트 0.2% 정도 올라서 끝났거든요 코스닥은 좀 올랐어요? 올라서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공포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 이것도 역시 지나가겠구나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옵션만 길이 또 있어요 만기의 경계감 때문에 시장 메이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대로 주식을 그냥 파는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역시 제가 오는 날마다 우리 개인분들 많이 사는데 오늘 개인분들이 거래소에서 1조 6천억 샀거든요 1조 6천억? 저번에 왔을 때 3조 2천억 사셨었는데 그때는 반이더라도 그런데 기관이 좀 안타까워요 1조 팔았어요 기관이 1조를 팔았어요? 네 기관이 1조 팔고 외국인이 지금 5,800억 정도 매도한 상황이고 그러면 막상 이렇게 정도 매도가 나오면 지수는 한 50포인트 이상 빠져야 되는데 이 정도면 1조 이상 많이 판 거거든요 많이 팔았죠 그런데 지수가 한 26포인트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고 심지어 코스닥은 프로수로 낮다는 것 같을 경우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시장 반등을 예측하는 방법이 투자자분들마다 굉장히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종목 확산을 보고 이 정도면 조정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을 보고 오늘 장 봤을 때는 시장 그렇게 다음 주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대부분 투자자들이 일단은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장 살아났는데라고 좀 얘기할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왔을 때 마감이랑 지금 마감 그때는 더 빠질 것 같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론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없었던 주말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겠군요 좀 편하고 이번에는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수급 좀 더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아니 그 코스닥에서는요 코스닥이 강세인 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샀을 때 강세가 이루어지는데 코스닥에서 860억 정도가 외국인이 샀고요 개인은 팔았고 기관도 한 339억 정도 팔았어요 이 정도면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아까 제가 거래소 쪽 수급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의 기본은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건데 여태까지는 거꾸로 했거든요 오를 때 쫓아잡고 빠질 때 손질치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빠질 때 1조 6천억을 샀다는 것 치고는 그리고 또 만약에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 그때 또 팔 겁니다 여태까지 한 한 달 정도 계속 그랬어요 수익 실현을 따박따박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기분이 좋고요 저도 그럼 그렇게 좀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늘 딱 그 시간대가 제가 한창 라이브하고 이런 방송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좀 미리 걸어놓을까요 그냥 특급 솔루션이 있는데요 특급 솔루션 특급 솔루션 익스프레스 솔루션 주식을 언제 처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험적인 잣대가 틀려지거든요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폭락을 보시고 시작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은 주식은 사서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수가 밑에서 따불이 나면서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저같이 십수년을 주식을 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르면 그것도 좀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 것 치고는 또 이상하게 오르면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장이 좀 그랬었어요 오를 것 같지만 자꾸 빠지더라 그러니까 1월달 장이 너무 이상하게 세게 오른 거예요 갑자기 LG전자가 상한가 치는 게 말이 돼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엔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정필원님한테 말씀하신 건 대부분 분들이 지금 매매 시점을 놓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맨날 보잖아요 평소와 다르게 한 6, 7% 이상 더 오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다시 상반기 내에 3월에 4월 사이에 예를 들어 3,500포인트 한다 이렇게 전략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거든요 거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장이 3,500포인트 넘는다 그러면 들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2,950에서 3,150 정도 3,100 정도의 박스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일단 한 두 달 정도의 모든 센터장님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종목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한 4, 5개월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빠져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런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이 전략을 지금 하기에는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좀 아깝고 너무 아깝죠 그래서 좀 확 올라간 다음에 난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보다는 요즘 같은 때는 가격 지수들을 보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량을 좀 늘릴 수도 있고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으면 100주 있는 게 좀 싸게 잡으면 110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 많이 하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여기서 물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렸는데 자기가 3년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 갖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만 원 매수가가 만 원인데 5천 원 갔다가 8천 원 됐어요 8천 원 됐다가 6천 원 됐다가 8천 원 됐다가 6천 원 됐다가 9천 원 됐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게 뭐냐면 내가 물린 단가까지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종목들이 왜냐하면 그때 물렸던 시점을 기억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때 샀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좋을 때 샀는데 그게 좋은 시점이 예를 들어서 실적주 같은 경우가 좋을 때 샀어요 실적이 실적이 한번 꺾여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이 꺾였는 실적이 어팡으로 터닝해서 돌리는 시간이 IT는 거의 6개월에서 1정 걸리고요 오히려 테마 주식 물리신 분이 더 빨리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그 시점 자체가 정말로 내가 샀었던 가격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시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아진 다음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아요 예를 들어 올라와서 그럼 진짜 빅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더 좋아진 거죠 그때는 실제로 그러면 이것까지만 하나 더 여쭙게요 만 원에 내가 샀는데 5천 원 갔다가 8천 원 갔다가 5천 원 갔다가 8천 원 갔다가 5천 원 갔다가 8천 원 갔다가 8천 원 가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8천 원에 한번 팔고 5천 원에 다시 사고 물론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대충 다시 그렇게 한 두세 번 하면서 내가 샀던 가격을 회복하는 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더 맞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는 방송을 듣고 종목을 보면서 화려한 거를 눈에 보거든요 방송 보면 오른쪽 목도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초라해져요 매매를 할 때 그래서 그거 내가 그렇게 매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주식 매매할 때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계좌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종목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은 이 정도로 해소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 특징주라든지 이런 것 좀 살펴보죠 오늘 시총 상위주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삼성전자가 1.2% 빠졌고 하이닉스가 2.8% 빠졌고 그리고 LG화학트 3.6% 현대차 1.9%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들이 0.5에서 한 2%까지는 쫙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은 제가 아까 전화 왔는데 무슨 장이 껌딱지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껌딱지 붙어있다고 종목들이 계속 붙어있다고 그래서 대형주는 재미없었던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코스닥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셀트리온 제약이 1%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2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플러스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런 종목들을 보면 알체우젠 제약바이오 종목이 1.5%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2.4%거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FTS 편입 위치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3% CJENM이 0.4%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려있는 섹터가 5G랑 소부장 섹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소부장 섹터가 좋았어요 원래는 삼성전자 하인스가 빠지면 소부장 섹터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움직였어요 한미반도체라는 후공정 장비업체도 지금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고 테스라는 종목도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고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했었던 일부 섹터에서는 반등이 나와서 제 갈 길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매기가 어느 정도는 우리 해볼 만한 시즌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섹터 말씀드리자면 어제 밤에서 오늘 아침 사이에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인도의 제일 큰 통신사가 있거든요 통신사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 계약을 따놨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5G 섹터가 그래도 조금 올랐고요 이노하이루스가 1.1% 이 정도 KMW는 좀 보압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 좀 빠진 상황이고요 자동차 섹터 좀 빠지고 현대차도 좀 밀렸고 근데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아침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요즘 2차전지 들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힘들어 죽습니다 폴크스바겐 이슈 때문에 더 그렇죠 폴크스바겐 이제 파워데이였죠 근데 배터리가 너무 빠져버리니까는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3사 주가가 빠지면 2차전지 벤더에 있는 양극재 응극재 그리고 장비 업체들이 빠지거든요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오늘 반대로 이 3사는 빠졌는데 에코프로비엠 1.3% 플러스 대주전자들 0.3% 플러스 지금 장비주의 소재 쪽은 올랐어요 2차전지 쪽 이게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2차전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폭스바겐 얘기가 나오면서 폭스바겐이 우리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좀 줄이고 노스볼트라는 신생 배터리 회사한테 쓴다고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 노스볼트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 2차전지 쪽 장비 납품하는 CIS 업체 CIS 업체라는 종목도 잘 가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죠? 우리나라 업체죠 노스볼트에 납품하는 그렇죠 그리고 응극재에 납품하는 원래 소부장 주식이었는데 요즘은 노스볼트 종목으로 움직일 텐데 동진 세미케메라는 소재 업체도 오늘 잘 움직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전반적으로는 중소용주의 우호종의 환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매면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는 효성화학 효성청단소재 이쪽 조금씩 플러스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공호적인 거는 금호석유가 4.7% 금호석유? 네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워낙 잘 나오는 주식이긴 했는데 요즘 CFD 이슈라고 그러죠 CFD? 네 그 이슈 때문에 이거 좀 잠깐 팁 삼아 말씀 좀 드리자면 지금 계좌 매매를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 보면 외국계에서 매도하면 종목이 빠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건 자료로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는 CFD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건데 외국계 창구로 잡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 창구가 CS 창구가 많더라고요 CS? 크레딧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CS 창구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금호석유가 최근에 더 많이 빠질 때 CS 창구 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CFD 이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향 보시면 4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매도를 거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1일 부터 양도세 과세를 시작을 할 거예요 양도세가 1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이미 이 정도 금액에서 4,5배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거기 금액의 11%를 과세를 해버리면 물론 수익이 났을 때지만 해버리면 그거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면 굉장히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한 건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많이 오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지금 몇몇 분들께서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 그냥 은둔고수 개인 투자자 은둔고수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회사 다니시는 건 맞죠? 제 자리에 있습니다 제 자리에 이름도 다 있고요 너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잘해주신다는 아마 그런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차피 매일 통하는 게 제 고객들 저희 투자자분들이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 편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마음을 잘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도 개인입니다 그리고 연기금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요즘 좀 있다면서요 일단 저번에도 매매할 때 팁 삼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떨 때는 외국인 투자가가 많이 살 때 그 종목이 세게 땡길 때가 있고요 요즘은 기관 투자가 중에서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연기금이? 계속 팔지 않았어요? 계속 팔았는데 그 와중에도 사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뽑아봤거든요 연기금이 사는 종목 뽑아봤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금오석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금오석유가 오늘 제일 많이 샀어요 연기금에서 거래소 측에서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그냥 그런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롯데케미칼 순으로 이렇게 좀 금액적으로 샀거든요 거래소 측에서는 롯데케미칼? 네, 롯데케미칼이 요즘 빠졌었다고 강력하게 터너라운드가 나왔는데 실적 1분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포트는 물려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여기서 저에게는 마지막 배가 한 척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현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셀렉션이 굉장히 지금 정도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천만 원 하는데 난 900만 원 여기저기 다 물려있고 100만 원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해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네,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사만 봤을 때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을 좀 봐야 된다는 거고 그건 어디서 찾으면 나옵니까? 이거는 HTS에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기금이 뭐 들어갔는지? 네, 네 그리고 세팅하는 생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금요일이니까는 주말엔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산 종목 이런 걸 좀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공부하지만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보면요 녹십자 랩셀을 많이 샀어요 오늘 녹십자? 랩셀 아, 녹십자 말고 녹십자, 랩셀이 따로 네, 네 녹십자는 이제 뭐 CMO 쪽으로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CMO 쪽 같이 하는 회사인데 랩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랩셀 같은 경우는 NK 플랫폼 NK? 네, 네 아, 그 면역 세포 공격 그거죠? 네, 네 NK 플랫폼 하는데 요즘 그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보니까는 이게 연기금 트렌드를 좀 많이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직접 사는 것보다는 일부 금액을 매매를 잘하는 운용사라든지 펀드에 나눠줘서 거기서 매수하는 종목이 연기금 수급에 찍혀요 아, 그러니까 연기금 돈인데 운용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간이지만 결국은 연기금 돈으로 찍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종목들이 굉장히 트렌디한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니까는 또 ST팜이라는 종목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도 CMO 쪽인데 MRNA라고 해서 모더나가 만드는 치료제의 기전이 MRNA라고 얘기하는데 MRNA 쪽 섹터에 있는 종목인 ST팜이라든지 녹십자 랩셀은 NK 플랫폼 이런 쪽을 좀 하고 있으니 이런 쪽도 이제 지금 뭔가 내가 이제 투자자분께서 제약바이오 쪽을 찾으신다면 이쪽에서 하는 걸로 찾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걱정되는 건 연기금이 그렇게 한 번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한 번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안 사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장의 트렌드를 봐야 말씀드리는 게 요즘 연기금 하루 사오고 그 다음날 팔지는 않더라고요 연속적으로 들어오니까는 아 그래요? 그래서 연속적인 걸 좀 기대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연기금이 한 번 두 번 들어가는 그런 애들이 오히려 좋겠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 일주일 이렇게 쭉 들어왔던 친구들보다는 쭉 들어왔던 친구들은 이미 올라 있으면 조금 부담을 좀 있죠 그러니까 아 처음 들어간 연기금이 처음 들어간 애들을 찾아야 되겠네 한 번 조금씩 찾아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테스나 테슬라? 테스나라고요 테스나? 네, 반도체 후공종 쪽 아 그래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종목인데 그래서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간 매도 때문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요즘 연기금이라는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밑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코스닥 쪽에서 그리고 세 번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A스토리라고 A스토리? A스토리라고 컨텐츠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 제작사 주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팬엔터테인먼트라든지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 빈센조 있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만드는데 이런 쪽도 요즘의 트렌드에 맞아요 중국 비빔밥 네 컨텐츠 쪽도 그래서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컨텐츠, 제약바이오 그리고 5G 일부 이런 식으로 연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로 포트를 꾸리신다면 제가 보기에도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장님은 거기서 일 끝나고 오시면 몇 시쯤 됩니까? 여기 오시면 제가 부천에서 올라올 때는요 차가 좀 막혀요 차 안 가져오고 전철 타고 오거든요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저녁 시간에 좀 자주 뵙죠? 자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오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 유한타 증권 부천지점에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자주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효석 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